그리고 지금 이제 톱4는 가장 가까운 팀으로서는 레위어는 잘합니다. 레위어는 3등으로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만큼 방심도 안 하고 최대한 잘 준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항상 팬이, 그는 한국인의 대로 그는 항상 말하고 싶어요. 나의 경험이 많이 좋아합니다. 나의 경험이 너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리에다, 나의 경험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야지, 제가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의 스피드가 더 많이 남아있어 시작되면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더 만들어졌어요. 항상 더 재밌게 되어있는 가정에서 저는 우선을ận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 계속은 불가하면 안전한 것 같아요. Now very ahead. Onflik has the counter attack. Much damage to the end. and at the end he's also coming. casi the assassination! So, for him. I want to stay positive for that this week I am a confident vote for some confidence that we are already playing NOW. I hope we win 2-0, of course. The 5KIT is the ace of City Karlmaz. If we lost a running pace we'll win 100%. 감사합니다.